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도민들과 우리 청주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이광희입니다. 연일 푹푹 찌는 더위에 얼마나 심하게 여름을 앓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현 정부가 너무 무능하고 무지한 관계로 국민들의 어떤 지수가 더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 민주당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11년 만에 도당 위원장 경선이 진행했습니다. 현역 의원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그래서 또 관심도 많았고 어쨌든 민주당의 선택 또 당원들의 선택은 이광희 의원님이었습니다. 도당 위원장으로서 이광희 의원님을 선택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지역에서 저는 오래도록 활동을 했고요. 이번 경선이 11년 만에 이루어진 경선이었거든요. 당시 11년 전에 김용렬 위원장이 현역 의원과 붙어서 승리를 하면서 당시에 민주당이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 새로운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을 때 그때 당직을 처음 맡아서 했는데 그때가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때의 가문과 기분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번에 11년 만에 경선을 하게 되니까 당원들의 기대감이 엄청 많아졌고요. 도민들의 기대감도 한층 가치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 북부부터 남북까지 당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굉장히 큰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겠다. 정말 민주당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시민들과 당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실 때도 변화와 혁신에 늘 주장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광희 표 민주당 충북도당 많은 변화와 혁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충북도당 당진 인선에 대해서는 명함 필요한 사람 말고 일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도 말씀하셨고 벌써부터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 인척세신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할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2년 후에 출마를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꼭 한번 어떤 욕심을 가지고 좀 실현시켜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을 우선 좀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2년 동안. 그래서 어떤 당직자가 2년 후에 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갖게 되면 활동 범위나 활동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좀 방점을 좀 찍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번에 보기에도 민주당이 바뀌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도록 인사혁신을 좀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름 역할을 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인사 또 참신한 인사 영입에도 많은 역할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이제 선거 출마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에는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고 2년 후에 평가가 나옵니다. 지방선거에 승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 도당위원장 활동의 평가로 아마 인정을 받을 텐데요. 불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도당위원장을 두 번 하신 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도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해서 지금 이제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을 비롯한 도내 주요한 단체장을 위시해서 도위원, 기초위원까지 굉장히 우리가 적게 획득을 하고 이제 많이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기에 만드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포커싱은 2년 후 선거에 맞춰서 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자원들을 이제 자원 들여보내는 것, 영입하는 것.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 이게 좀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널리 인재도 모시고 또 내부에 있는 자원들도 성장시켜내고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다음 지방선거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나름 승리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제가 이번에 당선될 때 슬로건이 당원정심주의를 내걸고 됐어요. 그래서 2년간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이 당원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지금까지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분들께 줄 서고 잘 보이려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당원들을 위해서 또 도민들에게 어떤 성과인을 보일 수 있도록 활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에 방점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경쟁력을 갖추는 게 1번이다.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약속하셨습니다. 외부 인사도 민주당이 와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당내 반대 목소리는 또 혹시 없을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굉장한 변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청주권에서 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분들이 모두 초선들입니다. 당내의 어떤 막강한 후보들과 경쟁해서 승리해서 여기까지 온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까지도 당원들의 20%를 참여를 시키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컷오프에서도 원래는 중앙위원들만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앙위원 50%, 당원 50%를 참여시키면서 우리 지역의 박완희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추대를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출마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아깝게 컷오프 되기는 했으나 그런 도전이 가능한 시대로 변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경선을 하면서 느낀 건데 모든 지역위원장들이 당원들에 의한 경선에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정한 경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미 민주당 내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판단이 좀 들었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외부 인사들에게도 그만한 기회를 좀 드리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선 때도 외부에서 인재 영입으로 들어왔던 신용환 위원장이 경선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흔쾌하게 경선 결과에 승복을 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민주당에는 만들어지고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다. 권리당은 150만이라는 초유의 새로운 시대인 거죠. 누구나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래서 당원주권주의는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체장에 집중돼 있는 지방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또 위원장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도의원 역할을 의정활동을 해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신 부분인데요. 그럼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금 기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제가 모델이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단체장에게 편성권을 예산 편성권을 다 100% 주고 또 인사권도 다 단체장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입법권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입법권은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많으면 한 60% 이상 적어도 한 40, 50% 전후에서 거의 단체장에 의한 그러니까 집행부에 의한 입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자동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참여, 어떤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의회는 사실상의 역할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늘린다는 게 주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늘린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를 위해서 지금 들어가서 토론회, 첫 번째 토론회를 한 게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의회법을 이번에 꼭 통과를 올해 내에 시키겠다고 지금 작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장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국회는 국회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지방의회법이 따로 있어서 현재의 지방자치법과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의회가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법 균등한, 현실적으로 균등한 역할을 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서 제안을 할 수 있고 지금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단체장은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죠. 대통령은 그래도 국회라는 혹은 또 헌법기관 상권분립에 의해서 견제를 받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오면 중앙정부 말고는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비이커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창고 지탱하다가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떤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를 손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충청북도가 이렇게 약간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좀 못합니다. 그래서 도의회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충청북도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현재 기관장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전혀 대응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압수수색 들어가고 했는데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게 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보면 단양군 내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죠. 단양군 내 땜을 건설을 하겠다. 땜을 건설하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단양군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폭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영동군과 옥천군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도 대처가 그렇게 빨랐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옥천군을 달려가서 긴급재난직으로 빨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좀 호소를 하기도 해서 빨리 이제 되긴 했죠. 그런 부분도 너무 늦어 보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가 재기능을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좀 시급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영동군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난 폭우로 인해서 영동군 같은 경우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옥천군은 또 거기에 또 빠져 제외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을 또 방문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경청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또 대책도 있으신가요? 그 행안부에서 충청북도 재난지역을 이제 선포를 하면서 옥천을 빼놨어요. 그 이유는 영동 같은 경우는 크게 수해 피해를 입은 곳들이 크게 크게 있어서 빨리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옥천군 같은 경우 가보니까 1800개 건에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서 그걸 집계하는 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는 시간이 정말 생명입니다. 빨리빨리 긴급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을 했죠. 행안부 다행히도 제가 행안위원이어서 또 현장으로 좀 달려가서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져 있는 본부도 좀 방문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또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는 효능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효능감은 현장에서 빨리 긴급한 사태 때 긴급히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발빠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봐서 효능감 있는 정치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송지하차도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1년이 지났습니다.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인지 사실상 사법기관에서 기소도 하고 하지만 유가족들의 어떤 눈높이라든지 바람은 기대와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고요.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어떻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 차원에서는 굳건하고요. 원내대표하고도 저희 충청북도에서 민주당 의원들 5명이 당에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해서 국정조사는 우리 내부에서는 하기로 좀 했고요. 이제 상대당이 설사에 대해서 미온적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위원이기 때문에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어쨌든 국정조사는 실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국정조사라는 것은 지역에 그런 참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국정조사에서 뭐 할 것이냐고 얘기했는데 현 정부의 문제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문제고 이번에 배터리 화재 왔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오송참사가 있을 때도 그렇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진상규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이나 혹은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던 그 사회를 구성하던 구성원들은 다시 또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책무는 이런 다시 진상규명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는 사회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현 정부의 그런 미온적인 태도 이런 것을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정조사라는 방식일 테고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검찰 조사가 다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떤 이걸 결과가 도취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그게 검찰이 잡고 있을 권한은 없거든요. 조사가 끝났으면 수사가 끝났으면 그걸 발표를 해야죠. 중간 발표 남은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건 학견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단체장들이 처벌을 받을 만한 소지가 답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국정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국회에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국회 활동을 해보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또 우리 의원님께서는 여야를 안 가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 제가 혹시 이런 얘기를, 느낌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저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삶의 문제 이런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나 또 자살률이 엄청 높아졌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고 최근에 충북대학교의 어떤 반도체 연구소를 유치하는 문제에 여야 의원들 전원이 참여를 했어요. 8명. 그런데 그거 더하기 충북 출신 의원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16명이 같이 공동으로 발표를 해서 1차까지는 어쨌든 통과가 되게 만든 전례가 있고 또 지금 몇 가지 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충북의 의원들 전원 또 충북 의원들 8명에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북에서 태어났거나 연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22분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기여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대안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슬로건 자기 어떤 위신을 세우기 위한 슬로건에 불과한지는 문제점은 좀 따져볼 생각이고 저스럽게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효능감 국민들이 아 저 사람 뽑기를 잘했어 이런 효능감의 정치를 좀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서원구가 제가 당선되고서 혹은 당선되기 전에 선거를 출마하면서 준비를 해보니까 많이 소외받은 동네가 됐어요. 이상하게 일부러 소외를 시키려고 청주시에서는 혹은 충북도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한 30년 동안 해오면서 굉장히 많은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다든가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한 4만 명이 한꺼번에 확 떠나는 그런 도시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갖게 된 4년 동안에 제게 주어진 기회 동안 어떤 식으로든 균형발전을 위해서 혹은 서원구의 질높은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법안 1호가 청주가정법안 설치인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1호 법안을 이걸로 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이걸로 의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법정도 그렇고 가정법정도 그렇고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충북이. 그런데 전부 대전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주가정법안 설치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많은 분들은 이거는 이전에 이상섭 의원이 추진하던 건데 그걸 어떻게 1호 법안으로 받아서 하느냐 이상섭 의원이 했기 때문에라도 제가 하겠다. 지역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게 누가 추진하던 거면 어떠냐.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추진 중에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뭉쳤습니다. 충대세 민주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충청남도 북도를 하고 대전 세종 이렇게 붙여서 충대세라고 명칭을 지었는데요. 저희들끼리만 원래 쓰던 말이었었는데 외부의 언론에 나가면서 이렇게 충대세로 굳혀져가고 있는데요. 충청권의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은 압도적 다수가 됐어요. 충북에서는 8석 중에서 5석이 됐으니까 압도적은 아니지만 좀 우위에 쓰게 됐고 대전은 모든 곳 그리고 충남도 상당 부분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세입니다. 그런데 의원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공동으로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충청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8월 21일 하기로 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나서서 뭔가 단체장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함께 좀 도모를 해보자.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며칠 전에 친일파 독립기념관장이 선임이 돼서 충청권 도민들이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죠. 여기 충철과 애향의 고창 아닙니까. 그래서 친일파 독립기념관장 반대 충청권 의원 기자회견을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보색할 수 있는 거는 같이 충청권을 묶어서 하겠다. 또 말씀드린 대로 충북권에 필요하면 충북권과 연고 있는 분들까지 다 합쳐서 함께 좀 도모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좀 저희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이 해야죠. 그렇죠. 의원님 초선으로서 지방선거도 약두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의원님 오랫동안 지역에서 풀뿌리 정치를 또 해오셨고 이번에 중앙무대에 입성하셔서 나름 실현하고 싶은 정책들이 많으실 텐데 몇 가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이제 포지셔닝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앞으로 4년 동안 1차적으로는 제가 우리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은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만큼 수도권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호남 정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수도권 정당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라는 말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치분권을 위해서 좀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방의협법이나 이런 것도 통과를 하려고 하고요. 결국은 지방을 살리는 것은 중앙에서 던져주는 어떤 것 때문에 살려지는 게 아니고 지방이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과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갈수록 정부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은 너무 강화되고 있어서 지방에서 살기가 굉장히 폭폭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4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그게 동네로 가면 충북도 마찬가지로 청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도당위원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으려고 하는 곳이 다시 지방입니다. 충북에서 보면 지방이 저 북부권, 중부권, 남북권 아니겠습니까? 청주를 제외한. 그래서 그쪽의 당원들과 함께 얘기도 좀 하고요. 그쪽의 문제와 아젠다를 좀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토론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충북토미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되면서 기대가 높고 커지신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주 모임을 갖는 편입니다. 어떻게 청주권에 일을 할 것인지 충북권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오송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발전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더 충북도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까워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켜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자무쪼록 우리 이광희 위원장님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신뢰받는 충북도당을 만들어주시고 또 충북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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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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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